안녕하세요.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실용음악예술계열에 제작중인 최도원입니다. X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씽랩퍼입니다. 제 음악의 방향성은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말에서 따온 제 이름 X처럼 음악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고 함께할 수 있는 음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. 네,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끼 많은 학생들과 함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. 저도 열심히 더욱 노력하고 성장하는 래퍼 X가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최도원이었습니다. I am SAW! I am SAW! I am SAW!